대학생의 반바지를 그들의 편안함을 언제까지 부러워만 할 것인가 세상의 거대한 편견에 도전하라 남의 시선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자유를 입고 있다 신입사원 시절 회사원에게 월급과 승진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은 사람이 있었다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리부터 출근하지마 당장 나가! 나가라고! 이제는 대답할 수 있다 나에게는 동료들이 있다 너희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... 있는 순간 놀라운 착용감에 감탄 어떤 움직임에도 자유롭게 놀라운 신축성에 감탄 세상에 없던 해방감에 감탄하라 감탄 팬츠 유니클로